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규군이 약 136만명이나 됩니다. 정의진은 이에 대해 대단히 참신한 가설을 소개합니다. 미군의 노동계급 출신과 흑인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군대 고용이 사회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더할라위 없이 좋은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의진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거나 흑인이면 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무조건 높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미군에 입대하려면 젊고 건강해야 합니다. 게다가 상당히 힘든 훈련을 견뎌야 합니다. 미국이 시도때도 없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한국군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미군에 자발적으로 입대해서 고된 훈련과 위험을 견디며 버틸 정도로 강인한 사람이라면 군대에 안 간다 하더라도 복지에 의존하면서 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정의진이 가난한 집안 출신 미군들에게 니들은 군대 안 갔으면 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 셈입니다. 저는 미국 군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미군 개인들을 이런 식으로 모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미국 인구가 약 3억 3천만이니까 미군은 전체 인구의 약 0.4%를 자제합니다. 그런데 미군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 GDP의 3.4%나 된답니다. 정의진은 군대 고용이 사회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책이라고 하지만 복지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 볼 때는 효율성 최악입니다. 미군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정의진 만큼 돌대가리라면 사회복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군을 그렇게 거대하게 유지하면서도 최첨단 무기로 도배했다는 설명이 성립할 수도 있을 겁니다.